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릴게요.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? 여러분 내가 하는 실수 한 개 줄이는 거예요.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작년에 시험 봤던 학생들도 꼭 이렇게 자기가 실수 하나 아니면 두 개를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헷갈려서 아니면 정말 시험장에서 뭐에 쉬운 것처럼 갑자기 잘못 보일 때 있잖아요. 잘못 볼 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보고 막 2번으로 3번으로 보고 그런 실수 하나 줄이면 합격하는 거예요. 물론 한 문제 아니고 막 저는 10문제 차이인데요. 합격점이랑 막 이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건 공부 자기의 실력이 한참 부족한 거지만 합격을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 그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자기의 실수를 줄이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실수를 줄이는 게 쉽지 나도 모르고 남들도 다 모르는 겁나 어려운 문제 겁나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맞히고 말겠다 엄청 어렵게 나오는 한자 문제를 맞히고 말겠다 이건 너무 힘들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남보다 5점을 더 받는 건 너무 힘든데 내가 하는 실수를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 줄이는 게 제일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반복 학습 어떤 과목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강조하실 거예요.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. 기출문제집 또는 기출변형 문제집 아니면 저희 우리 아침 모의고사 보면 아침 모의고사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. 싹 모아 놓으면 하나의 문제집이 됩니다. 그거를 자기가 틀리거나 헷갈리는 것만 표시를 다 해놨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자기가 꼭 틀리는 유형이 있단 말이죠. 헷갈리는 유형 그거를 무한 반복해서 그 실수를 반복과 정확도를 높여가지고 반복해서 정확도 높여서 그 실수를 없애는 것이 합격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할 거예요. 아시겠죠?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. 자기가 얼마나 당황해서 실수해서 나오자마자 또는 OMR 카드 제출하자마자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. 저도 다 겪어봤어요.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길은 반복이다. 아셨죠?